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은 얼마 전 있었던 민주당의 검사탄핵청문회라던가 이화영을 향해서 1치문 날렸는데요. 이 모습을 본 네티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업인이지만 전직 건달이자 깡패 출신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상황이라던가 법의식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속된 말로 깡패보다 하는 짓이 못하냐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를 보면 지난번 이화영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빨을 털은 것에 대해서 애지간히 기가 막혔나 봅니다.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화영이 한 발언에 대해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특히나 이화영이 검사들로부터 짜장면이라던가 연어회 같은 걸 대접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을 향해서 아니 짜장면을 사준다라고 해서 진술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화영이 검찰 회유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이화영을 비판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대북 스마트팜 지원이라던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 경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본인의 신세를 한탄을 하면서도 죄짓고 처벌받은 놈이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겠다며 이재명이라던가 이화영의 방북 사건 관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성태 회장이 출석을 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를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이라던가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저지른 것이지만 진짜로 비겁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 수밖에 없으며 또 김성태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좀 핑계를 대더라도 그럴싸한 핑계를 대야지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하고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수십 년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나 김성태가 이화영의 정치 활동을 상당히 도와준 것을 알려졌고 더 나아가서 이화영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제공을 한다든가 차를 제공을 한다든가 이화영을 위해서 챙겨준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지가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라던가 이재명에게 협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본인하고 수십 년직인 김성태 전 회장의 등에다가 바로 칼을 꽂는 저런 행태를 보면은 이화영이라는 인간이 어떠한 성향의 인간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나불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으면은 오늘 기자 앞에서 이화영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짜장면 사준다라고 해가지고 진술을 번복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이화영을 직격을 하겠습니까? 물론 좌파 진영에서는 뭐든지 짜장면 한 그릇 다 퉁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김성태가 보기에도 이화영이 하고 있는 저 헛소리가 얼마나 아니었으면은 기자들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티인들 역시도 김성태 전 회장의 저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이화영 같은 인간들은 탕수육을 사줬으면은 나라도 팔아먹을 놈이다라는 이런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의 주지인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화영이 하고 있는 행동을 민주당에서 힐들을 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화영이 주장을 하고 있는 대로 짜장면이라든가 연어회 좀 받아 먹고 이재명을 팔아넘겼다면은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경로를 할 일인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화영을 지키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북선금 사건에 대해서 이화영이 자기도 모르게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이와영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그런 이와영을 민주당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고소를 해도 모자랄 판이죠 이재명이 남북평화를 위해서 전국에 없는 경기평화 부지사는 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와영에게 남북평화를 위한 중책을 맡겼으면은 거기에서 본인이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김성태하고 붙어 먹으면서 법인카드로 뇌물이나 받아 먹고 둘이 샤바샤바해가지고 사고를 쳤으면은 이재명의 입장에서 이와영을 찢어버리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이와영 같은 경우에는 큰소리 땅땅 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가 대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영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쳐먹고 있는 듯한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편 역시나 오늘 재판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성태 회장이 지난 이와영 청문회에서 녹음본이 틀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고 지난번 이와영 청문회에서 공개된 녹음 내용에 따르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법 재판 관련해가지고 무죄 취지의 파기완송을 받은 것이 대법원 뿐만이 아니라 1심하고 2심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사건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여기에 관여한 듯한 그런 정황이 나왔으며 또 이재명의 정치적인 행보를 뒷받침해 주었던 광장이라는 정치주의인 역시도 김성태로부터 어떠한 정치 자금을 받아 먹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자세히 증언을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김성태 전 회장이 크게 언급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얘기하기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그런가 하니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재판 거래를 돕는다라든가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을 했다라든가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댔다면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로 고백할 경우에 양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완전히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이와영이라든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기에는 본인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한편 오늘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와영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증언을 했는데 이와영은 평소에 이재명에 대해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와영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거꾸로 큰소리를 치고 검찰 앞에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조사를 받았다면서 김성태 전 회장은 자신은 검찰 뿌락치가 아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각오로 증언을 한 것이라면서 허위 진술을 압박한 적이 없고 압박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면서 이와영의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검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지 않겠습니까 이와영이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이 사람 국회의원 출신에다가 이해찬 라인이고 이재명 쪽에서 본인의 대북 정책을 도와달라고 이해찬 쪽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그리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을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꼬투리만 하나 걸리면은 아주 작살을 내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와영을 진술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정치인도 아니고 괜히 이재명 같은 애들 보호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쓰고 빵에 가서 인생 낭비하느니 차라리 여태까지 자기가 저지른 죄 중에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예측이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야 과거에 깡패 생활도 했었고 기업인 활동도 했었고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은 이재명이라든가 이와영과 같은 뭐 저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그나마 이재명이 정치 권력이 있을 때는 단물이라도 빨아먹을 거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였겠지만은 이제는 뭐 단물은 커녕 오물을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이와영이라든가 이재명을 손절을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곳이고 아니 깡패 새끼들도 자기 식구들은 챙기는데 이재명은 보면은 자기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도 아예 모르는지 않은 그 꼬라지를 보면은 김성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고 이와영이고 이 사람들하고 당연히 운명을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재판부 측에서는 오늘 김성태 회장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다가오는 24일에 변론 종결을 예고했고 빠르면은 11월달 늦어도 12월달 정도에는 이와영의 2심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와영은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오늘 보니까 이와영 측에서는 공항 장인의 몬앤도 이딴 소리 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허찔거리 이제 좀 그만하시고 빵에 그냥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 저번 주에도 한 명 또 돌아가셨죠 아무튼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에 본인하고 함께 일했던 당대표까지도 팔아먹는 인간들이 입만 열면은 동진의 몬에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